두 분이 분위기도 업 시킬 겸 대표곡들이 있으니까 한번. 대표곡이요? 아, 맞다. 언니스였지. 맞아, 맞아. 기억나요? 안무 기억나요? 안 나, 안 나, 안 나. 비비크림이 나섰다. 인간 비비크림이네. 인간 비비크림. 뭔가 이상한데? 이게 뭐야. 뭐야. 왜? 아니, 뭐야, 좀. 근데 춤이 좀. 뭐 이렇게 잘 추는 거 아니야? 이 노래 좋아. 이 노래 좋아. 나온다. 와, 와, 와. 와, 와, 와. 매력 있으신다. 이게 뭐야, 이게. 재밌다. 나는 나한테 한채용 씨가 이걸 이렇게 줄 때 엄청난 춤이 나오겠구나. 나도 이거 춤을 추면 큰일 날 뻔 했어. 아니, 진짜. 엄청난 춤이 나오겠구나. 진짜. 나 지효가 할만한데. 라는 표정. 아, 이 정도면. 사실. 이런 거 하지, 지금. 채영 씨도. 어, 지금 잠깐 했지만. 우리 또 영지도. 아, 영지도. 아, 영지도. 아, 영지도. 아, 영지도. 아, 영지도. 한 번 부탁드리면 돼요. 아, 영지도. 아, 영지도. 아, 영지도. 아, 영지도. 어, 영지도. 야, 하니 죽지. end traumat. 대단cak. wrote it to your girl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역시 본업이야. 안 ister, 안 ister, 안uter. 안 ister, 안ulla. 너무 잘한다. 오! 빰빰 아네 형! 잘한다. 야, 이겼다 이겼다. 야, 표정도야! 야, 안 까먹었어? 표정도야 형수야. 와, 이거 완전 멋있어. 야, 아이돌이야. 하니가 다 먹으면 오는다. 지민이, 지민이. 공중파랑무! 와, 지민이 먹는다. 와, 역시 공엄이야. 야, 영지가 공중파라고 파이팅이 이렇게 있네. 너 케이블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. 너 TV에서 안 하잖아. 표정이 변하네. 아, 근데 채영이 입장에서는 영지가 본인을, 아, 얘가 나를 매기려고. 아, 맞아. 아니, 야, 뒤에서. 지인이 매기는 거야. 내가, 내가 처음부터 한 게 참 다행이다. 이거 뒤에 어떻게 쳐. 그래도 잔상에서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. 근데 영지가, 야, 본업은 역시. 잘하네. 아, 근데 어떻게 안 까먹었지, 저거? 아, 카라 그림네, 진짜. 네.